자, 먼저 3위는요? 농기계 관련 보험 처리에 관한 손해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할 때 농기계에 관련된 손해나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에 관한 분쟁이 좀 있는데요.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보험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험 처리입니다. 농업인들이 농사를 하다가 다치거나 농작업 중 질병에 걸리거나 했을 때 우리가 농업인 경영인 보험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잘 받아야 되는데 보험금을 잘 지급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따지면 산재네요, 산재. 일하는 도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자, 1위는요? 네, 1위는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입니다. 현재 냉해나, 후구, 태풍, 강우, 우박 등등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농작물에 관한 손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험과 관련된 베스트3, 민원 베스트3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